월급 톤이 완전히 바뀌네 안녕하세요. 처음에는 이것도 잘해요 다...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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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참 있어 제발 재밌어요 와 재밌다 홈 없으면 안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재를 좀 이용해서 해도 돼요 이파리 하나하나 얹지다 그러니까 안 뜯을 때가야죠 반찬도 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밝은 부분에서 기본 톤을 맞췄으면 어두우만 잡아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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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보란색이 안 보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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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작아졌는데 좀 더욱정도가 되었니? 좀 더 그런데? 앞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푸실거에요 이제? 네 조금만 더 입고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니까 되게 잘하셨지? 끝 요정도 하고 말리고 한번 봅시다 네